국민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4년 4개월차 개인연습생 최동하입니다 국민프로듀서님들은 앞으로 저의 모든 매력에 매료되어 빠져버리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빠져보실까요? 저의 첫 번째 장점인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? 감 오시나요? 그리고 국민프로듀서님들을 즐겁게 해드릴 저의 마지막 필사기 개인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힙통영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개인연습생 최동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